오늘 이제가 제일 먼저 이제 순서를 진행하는데 지금 서연 이화가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이번에 이제 2차 목표까지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21.5% 지금 요게 6월 말 6월 말에서 7월 지금 중순 접어들었죠.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달성된 거예요. 이게 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정보가 아닙니까. 대형주가 이 정도로 21%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시청자 여러분들 그쵸? 적은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왜 원인을 찾아보니까 셀트리온 삼형제가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지난번에 달성했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제는 2025년까지 127조라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그러니까 1차는 1차 때 처음에 성장할 때는 램시마를 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거기가 규모가 무려 127조입니다. 거기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제가 또 좀 더 말씀드리겠고. 오늘 제가 들고 온 키워드는 뭐냐면 모처럼 박병주 메이저가 대형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벌써 힌트 나갔지요. 그걸 준비했는데. 그 대형주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과연 대형주 생쇼 들고 와가지고 파딱파딱 움직이느냐.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처럼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돌에 따라 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삼형제 요거를 다시 한번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먼저 가장 저기 뭐죠? 큰형이죠. 큰형. 큰형입니다. 큰형인데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19만원 가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이 여기서 내려오는 20개월 선 있죠. 거기가 제왕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면 거기가 보통 제왕입니다. 그 지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1차입니다. 1차. 1차고 좀 더 큰 목표가는 그 이상 갈 수가 있고. 역시 셀트리온도 그리고 또 셀트리온 제약이 좀 더디고 있어요. 그렇지만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수가 있다. 제가 고런 부분들은 제가 이 시간에는 좀 시간이 짧으니까 무료방송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서현이와 보였습니다. 오늘 자동차가 자동차가 오늘 좀 세잖아요.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현대차 이번에 임단협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마찰 없이 잘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적 지표가 숫자로 지키고 있어요. 숫자로. 그것도 사상 최고치로.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왕이 시왕이 이렇게 빠지면 종목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7대 2대 1의 법칙. 그런데 안 가는데 이제 그 현대차 구릅지가 올라가니까 서현이와는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데 제가 이 종목의 차트를 왜 넣어드렸냐면 이 종목의 파동이 우리가 한번 파동을 꼭 저는 아신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1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3파동은 1파동의 1.618배가 올라가는 거죠. 엘리에트 파동이론에서 꼭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닌데 그런 공식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장 강력한 상승으로 가는 과정의 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니까 아직은 이격도가 참 낮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 회사는 6개 이상의 핵심적인 부품을 현대자동차그룹한테 이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현대차 관련주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생뚱마켓, 생쇼에서 맞지 않는 종목이지만 지난번에도 목표가를 달성한 것 같은데요. 달성하고 나서 또다시 내가 1차 달성해서 다시 들고 갔는데 역시 지금처럼 오늘 한국은행이 0.5%를 금리 인상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고금리 환경에 익숙해야 되는데 이런 삼성화재처럼 저평가 된 기업이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은 고금리 환경에서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어제 준비했던 것이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종목을 보기 전에 한번 시황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딜레마에 있는 걸 제가 간단히 해결해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종합주가 지수를 제가 해서 막대기를 딱 하나, 두 개를 세워주겠습니다. 여기하고 두 개 막대기를 세웠습니다. 두 개 막대기 세우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미 국채 2년물이 10년물을 앞서는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장당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도 장당기 금리차가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2019년 8월 말경에 벌어졌는데 역전이 됐는데도 증시가 20% 비파 반등, 즉 베어마켓 릴리가 왔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저도 이렇게 본다면 올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이렇게만 말하면 그냥 지혜로운 뷰가 아니겠죠.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비슷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기간이 17개월이 빠졌고 그리고 가격도 27%에서 31%를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안 좋은 세계 경제 상황도 반영을 했다. 이제는 유가나 구리값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면서 통계청에서 말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이제는 상승으로 갈 여력이 있어요. 10월까지. 제가 오늘 방금 보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대형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주식 삼성전자입니다. 이 종목 5만 8,400원에 제가 매수하겠습니다. 박병준 매니저가 삼성전자 5만 8,400원을 매수했고요. 제가 이 지점에서 저는 매도를 외쳤어요. 거의 매일같이. 그가 6만 7천은 7만 언저리였는데 거기서 매도를 외쳤고 그때는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2,600을 깬다라는 그런 비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600을 깨서 2,300 지금 언저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두려울 자리가 아니다. 제가 견해를 바꿨습니다. 이제 올라갈 자리다. 오랜만에 바꿨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왜 그 비유를 바꿨는가를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특히 환율. 환율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입니다. 첫 번째. 먼저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거 나왔으니까 자료가. 제가 환율은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요. 먼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예요. 그런데 데이터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그러면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하면 매출액은 올해 320조. 내년에는 339조. 엄청나죠? 엄청나고. 이제 그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56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다음에 순이익도 보시면 43조에서 줄어드는 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저도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액이 금액이 그렇게 적지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56조에서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56조에 대한 영업이익을 아마 2021년 1월 달에 96,800원에서 반영을 했을 거예요. 주가는 항상 선행을 하니까 반영을 해가지고 올해 내년부터 실적이 줄어드는 걸 지금 먼저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주가가 42.4%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은 그렇게 심하게 왜곡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디렘 가격이 올해 3분기 때 10% 하락한다는 그런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디렘 가격이 떨어지는 건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나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반도체 디렘의 피로량이 줄어들고 또 서버 증설도 약하게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과도하다. 자, 다음 한 번 보실까요? 자, 이거를 이게 제가 이거는 뭐냐면 위에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예요. 이게 원화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1,080원이에요. 얘가 1,310원까지 왔거든요. 원화가 무려 21%나 약세가 된 거예요. 그 주가는 42%. 그러니까 합하면 무려 64%가 빠진 거예요. 딸로화로 보면 진짜 많이 빠진 거죠. 62%면 여러분들 거의 반토막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외국인 시각에서 보자고요. 굉장히 싸죠. 왜? 62%나 빠졌는데. 실적은 그 기대만큼 덜 빠졌는데. 주가는 항상 빠질 때는 과도하게 빠진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화로 해석한 다음에 주가는 62%나 빠진 거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환차액이 무려 20%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사도 된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자리에 들어가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네, 삼성전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쯤 들어올 건지 좀 얘기해주세요. 뒤편에 보시면 환율이 있잖아요. 환율이. 환율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약세를 보였잖아요. 이제는 환율이 이제 강세로 밑으로 됐어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앨런 재무부장과 19일날 옵니다. 그런데 한미스와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다른 무기를 팔아달라는 요구도 있겠죠. 그런 딜이 이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게 된다면 환율 시장한테 환율을 내서는 강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또 아까 달러 가치를 건너면 무려 62%가 빠졌으니까 지금 살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1차 목표가는 6만 2,300원.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만 3,800원. 손절가는 5만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